연중 제28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남양산 성당 부주임 조광우 엘리아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서 덜어는 죽이고 덜어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일에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재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즉하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부산 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당신 안에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께 가득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일학교에서 학생들을 돌보다가 무언가 문제가 생기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라는 말입니다. 방금 전까지 같이 어울리던 친구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손을 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책임 소재를 가리고 몸을 피하는 어른들의 현실이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수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방관하고 침묵으로 동조했던 자신의 모습은 얼른 숨겨버리는 모습까지 정말 어른들의 현실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 하죠.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고 있다. 예수님의 이 날카로운 말씀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이 그저 2000년 전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라 여긴다면 오산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었고 살아남은 이들은 숨은 자, 배교한 자, 방관한 자, 박해자들이었죠. 아마도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실제로 박해자들이나 방관자들의 후손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향유하는 이 사회의 여러 유산들 안에도 역시 박해자들의 유산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박해자들의 유산을 나누어 받은 이들이며 때로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순교자들의 유산보다 박해자들의 유산을 더 즐겨 사용하곤 합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다윗이 제 어머니를 탁하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던 다윗은 제가 직접 지은 죄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함께 뉘우치고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공동체로부터 주어지는 좋은 것들을 받아 누렸다면 그 공동체가 품은 나쁜 것들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은 내 잘못이 아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사용합니다. 그 공동체로부터 좋은 것들은 받아 누리면서도 그 공동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려버리는 이기심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당신의 것으로 짊어지셨고 그 죄를 씻어내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도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그 말에 동참하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멸망의 운명에 속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죄를 당신의 탓으로 받아주신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고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오질 앞에 동참할 자격과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거룩한 몸인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마땅한 사랑의 연대이죠. 우리들의 입에서 내가 잘못한 것 아니다 나는 상관없다 라는 말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한 오질 앞이 우리 몸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들로서 사랑의 친교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산교구 남양산 성당 부주임 조광우 엘리야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조광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 오늘의 강론은 공인회계사 임만서 바오로 형제님과 함께합니다.